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문장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0월 15일자 판례공부 형사 아동 반환 거부와 미성년자 약취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9월 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도 16421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리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미성년자 위인으로 계속됐다가 미성년자 약취로 처벌이 된 겁니다.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기각됐죠. 미성년자 약취는 형법 제287조에 나와 있는 거죠. 약취라는 것을 가져가는 겁니다. 유인은 몰래 꼬드겨서 데려오는 것. 어쨌든 사식왕이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2007년에 일본에서 프랑스인 사람과 혼인을 했습니다. 거기서 자녀를 출산을 했죠. 그리고 나서 프랑스에서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012년 3월에 혼자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2012년 7월에 프랑스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합니다. 그러면서 2013년 11월에 프랑스 법원이 면접교섭에 관한 임시 조치를 결정하면서 2014년 7월에 피고인이 1개월 동안 면접교섭을 위해 아동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돌아와서 한 달 동안 있을 수 있다고 허용을 받고 한 달 뒤에 데려다주기로 하고 데려온 거죠. 한국에. 이때 그 아동의 나이가 6살이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이 피고인이 한국에 돌아온 다음에 배우자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2016년 4월에 프랑스 법원은 피고인의 규식사회가 있다는 이유로 이혼을 선언하게 되고 친권과 양육자를 모두 배우자에게 넘겨줍니다. 그러고 나서 배우자는 프랑스 법원에서 유아인도 심판 결정, 유아인도 이행명령을 다 받고 한국에서도 똑같이 유아인도 심판 이행명령을 받았는데 아동이 이때는 거부를 해서 실패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2019년 10월에 아동을 배우자에게 넘겨줬죠. 지금 데려온 지 5년이 지나서 돌려준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검사가 미성자 약취로 몰래 가져왔다. 의사에 반해서 가져왔다고 해가지고 지금 기소를 한 거죠. 이렇게 1개월 면접 교섭을 위해 규격한 후에 배우자와 아동의 의사의 반에 돌려보지 않으면 미성자 약취가 성립하는가? 이거는 비단 여기서는 프랑스와의 문제가 돼서 됐는데 한국에서도 똑같습니다. 면접 교섭을 위해 집에 들어왔는데 애를 돌려보지 않는다. 특히 유아의 경우에 마찬가지로 혼자서 집에 갈 수 없는 경우 그럴 경우에 과연 이 애를 안 돌려주고 가만히 있으면 약취가 되느냐? 여기 대법원이 뭐라고 하냐면 배우자가 보호양육할 권리를 행사하고 있었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리고 면접 교섭 기간 경과 후에 의도적으로 연락을 방해하고 끊어버렸다. 이거는 배우자의 보호양육권을 현재에 침해했고 따라서 아동의 봉지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이 아동이 지금 6살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5년 동안 그러니까 11살까지 지금 아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행위다. 따라서 이거는 약취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 보면 대법원은 현대한 침해와 그 다음에 아정의 복지, 복리, 그 다음에 배우자의 유죄관계 이걸 다 보고 있는 거죠. 따라서 기간이 좀 경과했다는 것만으로 약취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 안에서 애를 한 일주일 정도 면접 교섭으로 데려왔다가 한 2, 3일 늦는다고 해서 바로 약취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안 되는데 현저히 이렇게 침해하는 경우도 아동에 대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경우 이런 경우라면 약취가 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판단의, 대법원의 판단의 중요한 논리가 뭔지를 꼭 아시고 이 판례를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결국 실무에서는 기간 경과만으로 약취가 되는 건 아니지만 행위의 목적, 의도, 사실상의 지배하에 두기의 목적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약취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특히 옷의 아동은 스스로 대처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면접 교섭이 끝난 경우에 어느 정도로는 용이 될 수 있지만 지나치게 장기간 동안 애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거는 형사적으로 미성년 약취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이 판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판례는 면접 교섭권을 행사하고 혹시 내 아이를 내가 그냥 갖고 있다 하더라도 미성년 약취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